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뉴스 주말 동안 뜨거웠던 그 소식부터 가야죠. 아들 학폭 논란 정순신 후폭풍. 국가수사본부장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생긴 자리고 경찰청장 바로 아래에요. 치안정감.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전 검사가 아들의 학폭 논란으로 사퇴했어요. 남구준 본부장이 1대 본부장이었고 이번에 2대 본부장이 금요일 날 임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당일 저녁에 kbs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순신 지명자의 아들이 2018년 학폭으로 전학까지 갔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렇게 나왔고요. 집단 따돌림의 우두머리 역할이었다라는 학교 관계자 증언까지 나왔어요. 당시 피해자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바로 판검문까지 공개가 됐어요. 아들이 학교에서 아빠가 판사랑 친하면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한다 이렇게 얘기한 것까지 나와서 여론에 불을 지폈고요. 가처분 신청 소송 지연 이런 고급 스킬이 다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빠 찬스라는 말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나서 결국 토요일에 사의를 표명했고요. 대통령도 아예 임명을 취소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 건은 아주 엄중하게 봤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학폭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학폭 후에 소송을 하는 동안 계속 아빠가 관여한 법률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관여를 했던 것까지도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판검문 곳곳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같이 그렇게 나왔고요. 이제 그 흡폭풍으로 나오는 거는 검증 실패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KBS 보도가 처음 나온 게 아니었거든요. 5년 전에도 KBS 보도가 있었는데 뉴스에 정순신 이렇게 실명은 안 나왔지만 당시에 검찰에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았다고 해요. 근데도 왜 이렇게 체크가 안 됐냐. 본인이 누락했다는 거예요. 검증 질문지에 이 부분이 검증 대상에 들어간다면서요. 자녀나 부인 뭐 이런 가족의. 검증 질문지를 제가 그 페이지를 뽑아왔는데요.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화면을 한 번만 보여주세요. 이렇게 있거든요. 네. 좀 당겨주십시오 카메라를. 이게 그 후보자가 써야 하는 질문지입니다. 이 밑에 보면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소기 원고 피고 등으로 관계된 민사 행정 소송이 있습니까? 이 질문이 있는데 그럼 여기에 예라고 썼어야 됐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밑에 내용을 기재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아니요 체크하고 넘어간 거예요. 분명히 필터링을 하려면 할 수는 있었는데 자신이 일단 속였군요. 네.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이제 본인이 속이더라도 검증이 다음이 추후에 있었어야 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됐고요. 검색만 제대로 했어도 막을 수가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당시 소송했을 때 법정 대리인으로 아빠가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판결문 대법원 검색 시스템에다가 정순신 이름만 썼어도 이 판결문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법정 대리인으로 하면 보호자 역할을 하는 걸 아빠가 했다는 거죠? 네. 그때 이름이 들어왔기 때문에 할 수 있었는데 여러 트랙에서 다 검증이 구멍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이게 그러니까 인사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하나 드러났고 또 하나는 또 서울대로도 불똥이 튀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나오고 있는 얘기인 건데 학폭으로 전학 갔던 아들이 서울대로 진학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강제 전학 같은 경우에는 지침상 생기부에 기재가 돼요. 그리고 그 생기부가 입시 때 당연히 대학까지 제출이 됐을 거거든요. 따라서 서울대도 그걸 알고도 이걸 합격을 시켰던 거냐 아니면 몰랐던 거냐 이런 논란이 나오는 거고. 일단 수시는 아닙니다. 처음에는 수시 전형이라는 예의가 있었는데 수시 아니고 정시긴 해요. 정시는 수능 100%죠. 다만 학폭 같은 중대한 결격 사유가 있으면 정시에서도 걸러진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렇죠. 감점이 된다 이런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감점 규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논란이 계속 불붙었고 일각에서는 예전에 조민 씨 같은 경우랑 마찬가지로 입학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거겠네요. 감점 규정이 있는데 감점을 시켰고 시켰지만 원점수 수능 점수가 높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감점 규정을 제대로 적용 안 했을 가능성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고. 외압이 작용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같이 따라 붙는 겁니다. 김준일 대표 바로 사퇴를 하긴 했습니다만 후폭풍이 계속되네요. 이게 그러니까 주말 사이에 폭풍처럼 왔어요. 이게 금, 토, 일 그래서 지금 월요일까지 그리고 지금도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검찰이 장악하고 있구나 소위 말해서 검찰 고하고 있구나 좀 거칠게 얘기하면 그런 건데 여기에 국가수사본부가 경찰이 수사하는 기관인데 물론 검찰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 내부에서도 여러 명은 지원을 했는데 지금 정순신 검사만 전 검사만 단독으로 올렸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럼 그 정도로 떨어지는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금감원장이 검사라든지 이렇게 검사들이 요직으로 가는데 대부분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이 근무를 한 경험이 있는 검사들이 지금 요직에 가는 이런 현상들. 이게 이어지는 건데 두 번째로 인사검정 시스템이 제대로 됐느냐. 지금 여러 가지 본인이 기재를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가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이었어요. 지금 정순신 검사가. 아들 사건이 벌어졌을 때. 2017년, 2018년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중앙지검장이 윤석열 검사. 그리고 중앙지검 3차장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거든요. 물론 회사 내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니 모를 수도 있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검사들은 아름아름 다 알고 있었던 거고 언론 보도까지 실명은 아니지만 됐던 사안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정말로 제대로 검증할 의지가 있었는지 검사라서 제대로 검증을 안 한 건지 이런 문제들이 또 있는 거죠. 또 하나는 굉장히 신속하게 대통령실이 반응하고 있다는 게 이번에는 사태의 특징이에요. 다른 이를테면 행안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지금 이를테면 책임을 묻지 않, 정치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런 사실만으로 지금 바로 낙마를 시켰잖아요. 본인이 대통령실의 반응은 본인이 이거를 누락해서 속이려고 했던 것에 대한 약간의 분노, 대통령의 분노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송혜교 씨가 주연한 넷플릭스에서 방영하고 있는 더글론이라든지 이런 학폭 문제가 상당히 사람들한테 관심이고 민감한 사안이니까 여론에 조금 굉장히 악영향을 끼칠 것 같아서 빨리 조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미 학부모들 커뮤니티 이런 데에 이게 굉장히 크게 불붙었기 때문에 이게 잘못되면 지난번에 왜 초등학교 입학 논란으로 크게 불붙었던 그 사건에 이탄이 될 수도 있다 해서 빠른 진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아까 김광희 기자가 설명을 했지만 지금 이게 문제가 2018년 3월에 처음 전학 조치가 내려졌는데 2019년 4월 1개월 뒤에 확정이 됐거든요. 그동안 이거를 소송으로 시간을 끈 거예요. 시간은 물론 정식으로 항변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이게 왜냐하면 기록에 남을 특정 기간 기록에 남거든요. 퇴학 조치 같은 경우에는 영구의 학생 기록부에 남고 특정 기록들은 남기 때문에 특정 기간 동안 그래서 그런 조치들을 조금 유예시키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은 대한민국에서 거의 법을 굉장히 잘 알거나 돈이 많은 사람 아니면 안 되거든요. 이와여대 젠더법학연구소에서 이거를 연구를 했는데 학교폭력 사건에서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한 경우에는 10.5% 그리고 불복 절차를 밟은 경우에는 5.3%예요. 그런데 여기는 대부분 검사 출신, 판사 출신 아니면 부자들 출신 이런 데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으로 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적인 공분이 높은 가운데 하루 만에 사퇴를 했습니다. 본인은 자진 사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통령실 쪽에서는 인명 취소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 오늘 이 이야기는 2부 뉴스닥에서 더 다뤄보기로 하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죠. 양강에서 1강 3중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양강 구도가 흔들렸나요? 최근 여론조사에서 김기현 후보가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 볼 게 저희 CBS 여론조사가 방금 전에 발표가 됐는데요. 조원 CNI에 의뢰해서 지난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535명 이 중에서 국민의힘 지지층 613명 대상으로 조사한 겁니다. 김기현 후보가 49.3%로 거의 과반 가까이 나왔어요. 3주 만에 17.2%포인트가 올랐고요. 같은 조사로 3주 전과 비교했을 때 17.2%포인트 상승. 김기현 후보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안철수 24.1, 천하람 12, 황교안 10.7로 다 조금씩 아래로 깔렸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여론조사가 다 비슷한 흐름이거든요. 김기현 1강에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이렇게 나란히 따라오는 그림이고요. 그래서 관전 포인트는 이제는 자연스럽게 결선 가냐마냐 이 대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 여론조사에서 결선을 가정한 질문도 했는데요. 여기서도 김기현 대 안철수 붙였을 때 58.2 대 37로 김기현 후보가 월등히 높았고요. 안철수뿐만 아니라 누구랑 붙여도 김기현 후보가 다 이겼습니다. 그래요. KTX 역세권 땅 의혹. 이거는 어떻게 들어가고 있습니까? 최근에는 그 땅을 김기현 의원한테 팔았던 김모 씨가 핵심 인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김기현 의원이 다니던 교회의 교우, 즉 김 씨가 IMF로 부도위기에 몰리면서 부탁을 받고 내가 사귀됐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 김 씨가 토론회에서 황교안 후보가 얘기했던 그 김 씨예요? 네, 맞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김 씨가 땅을 산 지 10일 만에 김기현 의원한테 판 거래요. 그러니까 부도위기였던 사람이 땅을 샀다에 좀 이해하기 좀 어색하잖아요. 부도위기에 몰렸던 사람이 땅을 사가지고 갑자기 팔았다? 11일 만에 팔았다. 이게 좀 이상하다? 네. 그러다 보니까 황교안 후보랑 민주당 TF 측에서 이 해명이 거짓인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김기현 후보 측은요? 절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아예 맞불을 놨어요. 아예 수사를 하자라고 했고 불법이 드러나면 정계에 은퇴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국수본에 정식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기자회견 열어서 밝혔습니다. 수사 의뢰를 천명했는데 황교안 후보 측에서는 왜 수사 의뢰냐? 나를 고발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네. 얘기했고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수사 대상의 황교안 후보를 비롯해서 다른 당권 경쟁자들 민주당이 다 포함된다. 이렇게 언포를 내고 있습니다. 수사 의뢰하는 거하고 고발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서 수사 의뢰 말고 고발하라 그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고발을 하게 되면 고발인 조사, 피고발인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고발인이 이 재판에 대해서 수사 상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의제기를 하거나 이를테면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는 이런 이런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제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경찰, 국수본이잖아요. 지금 방금 정순신 이 사람이 있는 여기에다가 지금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황교안 후보 측은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도 공수처한테 맡겨라 이거. 왜 그거 경찰한테 맡기냐. 지금 경찰에 대한 어떤 불신 이런 거를 보여준 건데 김기현 후보 땅 얘기는 조금만 부언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 의혹이 이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98년에 땅을 샀는데 11일 만에 이전이 됐거든요. 김모 씨한테. 김모 씨가 98년에 사고 11일 후에 김기현 후보한테 팔았다. 이런 거예요. 원래 원주인은 박모 씨입니다. 박모 씨가 김모 씨한테 팔고 김모 씨가 11일 만에 김기현 후보한테 판 거예요. 98년에. 당시에는 김기현 후보는 이제 울산시 고문 변호사였고. 그런데 그래서 이준석 대표도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박모 씨가 원래 정치인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원소유주가 정치인인 거 아니냐라는 소문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KBS에서 라디오에 나와서 얘기를 했거든요. 누가요? 이준석 전 대표가. 이준석 전 대표가? 거기 이제 가보기도 하고 자기가 이제 듣고 있는데 확인하고 있다고 페이스북에도 올렸어요. 이 박모 씨는 그럼 김 씨한테 왜 팔고 11일 만에 이게 왜 이렇게 넘어갔느냐. 그러니까 직접 사기 어려우니까 중간에 누구를 낀 거 아니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티가 나니까 이게 굉장히 의혹이거든요. 그래서 박 씨에 관련된 게 아마 추후에 여러 언론이나 뭐 이런 tf에서 이제 나오지 않을까 그런 거고 또 하나가 있는데 이 김 씨로부터 김기현 후보가 94년에도 대지 346제곱미터를 샀어요. 그런데 2004년에 15억 원이었던 게 지난해 35억 원으로 이제 감정가액이 뛰었으니까 부동산 거래가 여러 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김 씨하고. 그런데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계속 있는 거는 좀 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래서 황교안 후보 측에서는 그래서 교회 지인이 맞는가.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알게 된 거 아닌가. 다른 뭐 연루된 거 없는가. 이런 거를 지금 계속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상황은 이래요. 땅 투기 의혹 관련해서는 계속 공방이 진행되고 있지만 김기현 후보의 상승세는 큰 영향을 주고 있지 않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전당대회 상황 그렇고. 오늘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 표결이 있고요. 한동훈 장관이 나와서 어떤 설명까지 하게 돼서 한동훈 대 이재명 국회 본회의장에서 설전이 어떤 구도가 또 잡힐 것 같습니다. 2시 반부터죠? 네. 본회의가 있습니다. 부결은 거의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고 표가 얼마나 나오느냐. 그게 지금 관건이에요? 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다들 그리고 기자들한테 민주당 의원들이 다 부결 찍을 거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긴 해요. 그런데 봤을 때 일부 몇몇은 이렇게 말은 그렇게 해놓고 가결을 찍을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정말로 부결 분위기로 뒤에서 몰래 흐름을 만들어가려면 정말 몇몇이 짜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긴 지금으로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에너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부결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박주민 의원 통해서 민주당 분위기 좀 들어보기로 하고 마지막 이슈 짧게 갈까요? 김영란법 5만 원으로 올리나.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 지금 3만 원인데 이거 5만 원으로 올린다고요? 물론 대가성은 없어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그렇죠. 대통령실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내수를 진작할 수 있는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어제 이도훈 대변인이 밝혔어요. 그러니까 김영란법 한도가 지금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식사비가 3만 원, 추기, 조이, 선물이 각각 5만 원인데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주장이 있고 반대쪽에서는 그럼에도 엄격한 규정은 계속 필요하다라는 반론도 있던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내수 진작을 이유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